쇼 음악중심!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.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어떤 분이 준비하고 있죠? 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. 1년 6개월을 공백을 드디어 깨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감성돌! 2AM의 컴백 무대가 곧 시작됩니다. 와 벌써부터 새벽 2시에 감성으로 빠져드는데요.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. 네 기다렸던 만큼 멋진 무대로 돌아왔다고 하니까요. 끝까지 채널 아름!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중심! 다음주에도 기대하쇼쇼쇼! 안녕!